지금 시작부터 한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증시가 양치자 모두 다 하락출발을 한 상태고 하락출발에 약간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19포인트 0.69% 정도 하락해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빠지면서 한 935포인트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락종목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 일단 다 하락출발을 했다. 카카오 같은 게 눈에 띄는군요. 4%대 중반 하락하면서 9만 원을 깼는데. 맞습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에서 카카오 김범수 소장 탈세 혐의로 고발을 놓지. 금액이 엄청나요. 8천억인가. 8천억 정도. 뉴스가 나와서 오늘 급락을 했고 지금 카카오가 이슈가 워낙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증시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삼성자, 하이닉스는 낙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2% 정도 빠졌고 카카오 그룹 전체가 다 안 좋습니다.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도 한 3% 이상 빠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카카오 그룹즈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한 1.8% 빠졌고 경기 민감주인 포스코, LG 이노텍도 최근에 계속 주가 흘러내리는데 1.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약세장에서 올라가는 기업은 S-OIL이 국제 유가가 또 크게 오르다 보니까 1.8% 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한국의 금융주들, 하나금융주주가 일단 1.4% 정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렸네요. 그렇습니까? 카카오 안 좋고 조선주들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주가 그래도 플러스 권역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회복되실 때까지 제가 조금 종목들을 좀 읊어드리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은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하락은 합니다만 0.5%대 그 정도의 하락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보다는 비교적 하락부분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하락 출발했는데 1% 안쪽으로 일단 회복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터넷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종태 의사님 말씀대로 사실 한국은 그 전부터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또 나스닥 선물 급나간 걸 선반영한 건 있어요. 미리 어제 12시부터 그래서 나스닥보다 당연히 오늘은 좀 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정약 후강으로 좀 간다면 또 뭔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 코스닥은 자이언트 스텝이나 데브 시스터즈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좀 그나마 견조한 편이고 미국의 M&A에 자극된 거죠? 네.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게 어제 또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완전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20일 안에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심사위원회에서는 상패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으로 치면 이제 3심 제도에 대법원 간 거죠? 네. 대법원 마지막.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결정이 돼도 또 회사에 또 경영 개선 공고를 또 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이의제기하면 또 이게 계속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어제 그런 결론이 나다 보니까 바이오 투자 심리가 되게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한 2에서 3%씩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블리자드 인수 그 영향으로 게임주를 제외하고는 코스닥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좀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일단 수급 자체는 괜찮아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반해가지고 쌍거리 수매수인데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느냐가 문제지만 외국인이 325억 기관이 43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아마 기관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그동안 오늘 오전에 257억 정도를 일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사는 거는 여전히 오늘도 전기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래서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을 한 287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파는 거는 카카오로 추정이 됩니다. 서비스 업종만 유일하게 매도가 많은 편인데 한 169억 정도 매도가 나와 있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는 사고 있고 금융주만 좀 파는데 아마 카카오뱅크를 좀 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편인데 주로 IT, 게임주, 제약바이오 이렇게 고르게 다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도 역시 좀 고르게 사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수급 자체는 일단은 오전 출발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아까 게임주가 오늘 굉장히 돋보이고 정유업체들 다 지금 올라가는데 SO1이 3%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VR 관련주, 메타버스 이쪽 관련주들 또 NFT 관련주까지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빠지는 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마이너스 4%, 네이버가 한 2%. 카카오 고점대비 반토막 났군요. 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고점대비 해보면. 그리고 시총이 이렇게 큰 종류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올해 뜨거웠던 업종이 2차전지 장비주인데 오늘 장비주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장비도 좀 빠지고. 2차전지 장비. 올해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항공기 부품, 카메라 모듈, 철강, 통신장비, 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섹터가 좀 가리지 않고 대부분 좀 빠지고 있다. 특히 근데 어쨌든 인터넷하고 2차전지 장비가 유독 좀 낙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도 빠지긴 하는데 카카오에 비하면 뭐 낙폭이.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거죠. 이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도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 리스크가 나온 거죠. CEO, 그러니까 이런 경영진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주가를 그냥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오른다고 하니까 보험주, 금융, 은행주 이런 것들 좀 선방하는 것 같고요. 국제유가 오르니까 당연히 유저선 만들고 가스 운반선 만드는 조선 업체들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정도군요. 네, 그런 아주 좀 일부 종목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코스피가 2845포인트 마이너스권이고요. 코스닥은 938포인트 0.6% 아직도 하락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한 1700개가 넘을 정도로 아직은 조금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항, 대응력이 있는 업종들은 좀 낙폭이 덜한 것, 음식료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아무래도 성장주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성장주들은 사실 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이슈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미국과 달리. 그래서 좀 낙폭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리포트 볼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온 건 아닌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 요새 갑자기 HDC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물론 당장 쉽지 않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애널리스트는 그래도 좀 최악의 경우를 가정에서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싸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할 때가 아니냐. 그런 좀 리포트가 나왔고 일단 이번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장마철이나 아마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규제하거나 기초, 골조공사, 현장 감독을 굉장히 강화할 것 같은데 공기 늘어나죠? 네, 공기가 늘어나요. 그리고 원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미장공사, 방수공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아파트 건설 원가에서 이런 직접 공사비가 차지하는 게 95.9%인데 이 10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게 한 25%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제 원가 상승 노출도가 25%.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계산한 건 뭐냐면 두산건설을 예로 들어서 계산을 했는데 두산건설? 두산건설. 예로 들어서 아파트 공사로 두산건설이 남긴 매출이 고덕동의 강일사단지라고 하나 봐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한 게 나왔는데 이익률이 한 1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진율이. 매출 총 이익률이. 그 정도 마진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10가지 항목의 건축비가 올라가면 60에서 70%까지. 예를 든 거니까 70%까지 올라가면 이제 본전이라는 얘기죠. 마진이 없다. 그냥 BEP 돼버리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건설업종한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원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근데 이건 이제 60에서 70% 가정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가정을 하고 만약에 100%까지라고 감안을 해도 원가 상승률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주가가 주당 선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단계에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전부터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경우를 가정해도 이미 그걸 선반영을 좀 했다.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기는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쯤에 이제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상황이 너무 악화되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딩 투자 정권의 각병열 연구원님이 밸류에이션 공정 궤도상 한국 증시라는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한국 증시의 상대 가치가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해서 0.58배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전체 평균의 58%밖에 안 된다는 거죠. PER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이게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그만큼 한국이 아까 오종태 이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그동안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할인율이 굉장히 좀 심하고 지금 정점이 지금 다다랐다. 그런데 보통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도 그 당시에 외국인이 물론 이제 반도체가 좋은 것도 있었는데 9.7조 원 순매수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도 봐도 2020년에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다른 나라보단 그걸 다 소진해버렸대요. 주가 빠져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익이 그렇다고 준 것도 아닌데 최근에 또 코스피 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바닥을 좀 탈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워낙 가둬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주가 하방은 좀 견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시 낙폭을 좀 키우네요. 코스탑 위주로. 네. 그리고 한국 IT 기업의 실적 전망도 아직은 좀 희망적이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만 좀 어느 정도 해준다면 국내 증시는 좀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지금 이런 게 좀 안 통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워낙 뭐 심리나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시장이 진정될 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증시는 아직까지 좀 개별 기업들의 이슈라든가 이런 좀 투자 심리 악화 때문에 반등이 좀 쉽사리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리포트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다시 한 번.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은 코스피가 0.7% 정도 우리 코스닥이 1.06% 정도 하락하는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나스닥 빠진 게 제일 영향이 좀 많이 있겠죠? 뭐 당연히 영향이 있고 우리도 투자 심리라는 게 굉장히 싸늘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청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장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시초가 형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기대도 조금 사그러들 가능성이 많죠. 사실 이제 기업 분할로 인한 상장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복잡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공급이 줄여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좋지 않은 수급의 상황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과감한 매수라는 게 전만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일단 그나마 이제 시장이 뭐 일단 수급만 봐서는 기존에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그것도 많이 흔들려왔는데 일단 오늘은 기관 투자 쪽에서 물론 이제 프로그램 매수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 투자가 한 800억 정도 오전에 매수하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부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쪽은 조금 이제 바닥 다지기는 좀 시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물론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은 하지만 증시 좀 하반 경직성은 좀 나올 현재 수급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짐 잡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들어온다 이거죠? 네. 실제로 오늘 오전장에 수급은 괜찮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한 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좀 거세게 하고 있고 그걸 기관들이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 11일 날 1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6만 9,900원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7만 6,300원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수는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뭐 삼성전자의 향배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저도 이제 8만 원 근처에만 있어준다면 그나마 이제 저도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하나 보고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안 좋은 뉴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유일하게 좋은 거는 반도체가 좋다는 거 반도체 지금 계속 이익 전망치까지 돌려버렸거든요. 그리고 현물 가격을 매일 체크하는데 매일 올라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요새 그러니까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안 빠져요 잘 주가가 여전히 오늘도 지금 보합이거든요. 12만 6,000원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육박을 하니까 전체 시총에서 전체 밸류체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에는 좀 버팀목 역할을 조금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가 나오네요. 건설주도 조금 플러스 반전하고 조선주도 등폭을 조금 키우는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밉 이런 거 그러네요. 이 정도 할까요? 여기 하나만 더 제가 이걸 보고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이제 오늘 어차피 공부청회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후의 전망에 대해서가 하나금융의 이경수 컨테이널리스트가 자료권으로 하나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27일 날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27일 상장 종가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대요. 그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평균을 내봤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아이테크놀지 카뱅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작년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상장 당일 종가가 평균 78% 올랐대요. 이 기업들이 그 당일날 평균치가 공모가 대비해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53만 4천 원이 계산이 되고 시가총액으로 125조 원 정도 실제 증권사에서 오늘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거기 유진투자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분 보고서를 보니까 목표 시총을 122조로 잡고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코스피 2위가 유력시 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지금 유통 물량이 없어요. 유통 물량이 8에서 7%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급이 가볍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리고 또 MSCI 2월 1일 코스피 200 지수에 2월 11일 날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상장하자마자 아마 MSCI가 예전에 카카오뱅크 바로 편입시켜버렸거든요. 아마 그럴 수 있어서 그게 계속 이어지면 수급 효과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수급 효과를 한 8.2조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수급 이벤트가 어느 정도 끝나면 펀더멘탈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펀더멘탈로 저희도 항상 예전에 김 프로님도 얘기하셨지만 카카오뱅크가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시총 50조까지 그런데 펀더멘탈로 보면 누가 봐도 고평가된 건 사실인데 그게 자꾸만 올라갔던 게 수급 이벤트 때문에 그냥 계속 인덱스에 관련된 거 패시브 그런데 그게 끝나니까 펀더멘탈 그 후로 여러 악재 나와서 무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처음에는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적정 레벨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끝나면 펀더멘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 실적이나 그런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작 오늘도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프로 오랜만에 되게 진중해졌네요. 제가요? 그렇습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마음을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걱정 못한다고 그냥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마음? 아니요 몸 몸 상태가 안 좋아하고 사실 나도 좀 그래요. 어제 저녁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샐러드를 먹자는 거야. 샐러드를 먹었네? 저녁에? 엄청 허기지네 지금 집에서 라면 두 개 딱 끓여 드셨어야죠. 계란 빡 넣어. 지기 싫어서 그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안 하지? 끝까지 버텼지. 다이어트 또 들어갑니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 걸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의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자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꺼내자 그 다음 중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